하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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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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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 아파, 안 돼? 왜 안 돼? 이런 것 때문에 내 맘대로 안 돼? 으하... 짜증나... 엄마... 아이... 야! 이거 다 너 때문이잖아! 그때부터 이거 폐달 안 된단 말이야! 하... 너가... 집 일도 못 가고! 책임져! 그깟 노트가 뭐라고 경호실까지 들어갔냐? 꿈이니까! 꿈! 꿈! 요즘도 그런 게 있네, 촌스럽게! 촌스러워도 나한텐 전부거든! 그거 없으면 답답해 죽었을걸! 너도 그래서 타는 거잖아, 오토바이! 답답해 죽겠어서! 그니까! 답답해서 타는 건데 멋있기까지 해서 큰일이 다 아주! 아휴... 큰일이다 아주! 아휴... 그래도 고맙다! 뭐가 어찌됐든 지금은... 좋다! 어찌됐든 그건 어찌됐든... 아휴... 근데... 내가 아휴... 못게는 offers! 응? 한글자막 by 한효정